대형 가수들의 딜레이 컴백으로 한 주 이상 살아남기로 만만치 않다. 절반 인생의 지각 변동을 보이는 4월 첫째 주 N평가 탑10. 하늘 봄 속 퀄티 히트를 노린다 탑이치. 컴백 한 주만에 탑10 진입. 제압박. 3위. 위신 발휘. 중위권에서 탑10으로 재진입한 레이디스코. 정의. 명불허전. 중건이 탑10 자리를 지키는 걸스테이. 버블진. 임쓰넥. 진압. 틴탑. 이들 중 4월 첫째 주 N카운트다운 1위 후보. 다 미치는 임쓰넥. 지금부터 1위를 결정실 문자 투표. 스탑. llc.